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당첨된 공모주를 주식 상장시 매도하여 수익 실현하는 과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모주란 무엇인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모라는 말은 영어로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의 준말로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회사 내부의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 즉 주식을 소액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경영되는 내용이나 지분율 등이 외부에 공개되는 과정을 거치기에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식을 소액 투자자들에게 팔아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공모라 하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사상 최대 증거금으로 63조 6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에 58조 5천5백억을 넘으면서 기업 공개신화를 새로 썼습니다. 통합 경쟁률은 335대 1이며 균등 배정 방식이라는 공모주 배정 규정이 새로 생기고 증권사 중복 청약이 가능하여 소액 분산 청약으로 한 주 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균등 배정 물량이 14만 3438주인데 청약건수는 각각 39만 5290건, 20만 9590건에 달해 한 주를 못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은 최소 청약 증거금을 넣었다면 균등 배정 물량 내에서 1 내지 2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비례방식으로 배정되는 물량이 반으로 줄어들어 경쟁률은 2배가 되다보니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경쟁률이 334대 1로서 청약 증거금으로 1억을 넣을 시 균등 배정 방식으로 최소 한 주, 비례 배정 방식으로 최소 네 주를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여러 증권사에 소액으로 청약한 투자자들이 유리해진 점도 있게 앞으로 공모주 청약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앞으로 예정된 대형 공모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SKIET입니다.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시가총액 5조원 정도입니다. 두번째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시가총액 100조원 정도입니다. 세번째 크래프톤입니다. 하반기 예정이며 시가총액 20에서 30조원입니다. 네번째 카카오페이입니다. 하반기 예정이며 시가총액 10조원 정도입니다. 다섯번째 카카오뱅크입니다. 하반기 예정이며 시가총액 40조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야 놀자입니다. 하반기 예정이며 시가총액 5조에서 10조원 정도입니다. 이 좋은 기위들을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주 청약 내용입니다. 청약증거금 8125만원을 넣어 6주를 배정받았습니다. 경쟁률이 높다보니 배정된 공모주 수가 많지 않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3월 18일 상장천날 따상으로 바로 올라 안착을 하네요. 거래량이 약 77만주 정도밖에 발생이 안되었기에 바로 상한가까지 도착했습니다. 호가창에 매수 대기물량이 600만주 이상이 쌓여있어 둘째날도 거래량이 100만주 정도 발생한다면 상한가를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장시간이 단일가에 매수 대기물량이 120만주 정도인데 둘째날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언제 매도시점을 잡아야 할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장 시작후 주가는 반짝 오르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았습니다. 호가창에 매수 매도 물량수가 비슷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매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여섯주를 매도하여 약 66만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수익률 171%에 적지 않은 기록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공무주 청약을 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대단한 결과였습니다. 주린이가 공무주 청약을 해야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주식도 먹고 간식도 챙기는 공무주 청약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